국내 최대 규모의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내년 초 인천항에 문을 엽니다. 인천에서 출발하는 크루즈 여행이 본격 막을 올리는 건데요. 오늘 2020년에는 크루즈 관광객 40만 명이 목표입니다.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인천 신항에 건설 중인 크루즈 전용 터미널입니다. 지상 2층 총 연면적 7300제곱미터 규모로 한 번에 6000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내년 4월 개장을 목표로 현재 76%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터미널이 완공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23만 턴 규모의 초대형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습니다. 크루즈 터미널은 평균 10m 안팎의 조수차가 나는 인천 앞바다 특성을 고려해 시설을 갖췄습니다. 인천항만 조수 간만의 차인 10m를 고려하여 크루즈선이 언제든지 정박하여 승하선을 할 수 있도록... 인천항만공사는 터미널 개장에 맞춰 인천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선 운항을 확정했습니다. 승객과 승무원 1,400여 명을 태운 11만 톤급 호스타 세레나호가 내년 4월과 10월 인천항을 출항합니다. 인천항만공사는 이 크루즈를 시작으로 매년 120회 이상 크루즈선을 유치할 계획입니다. 남북 평화 분위기가 정착될 경우 인천과 북한 남포항을 잇는 크루즈 항로도 개척할 계획입니다. 남북 관계의 개선이 될 경우에 북한과 연계한 한 황해권의 크루즈 관광 벨트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인천항만공사는 2020년에는 크루즈 관광객 40만 명이 인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TV조선 강석입니다.